말씀 좀... 혹시 이 근처에요 비바 아니면 비불비로 시작되는 술집이 있어요? 와 찾는겨 아세요? 모르겠슘노 아이고 저런 웃자로 사방님 바람났나보네 으으으으으으 Silicon 보보보네 왜이래요 집에 갈래요 보내주세요 그럼 집에 가야지 좀 이따가 응? 자꾸 이럴 거라? 말 안 들으면 나 화낸다 미안해요 아유 뭐 줄일까요? 아니요 아시 알았으니까 잠깐 올라와서 얘기나 좀 더 하다가 응? 우리 음료수 마시면서 가자 괜찮아 가자 아우씨 아줌마 괜찮아. 이거 얼마예요? 가자. 아저씨. 가자니까. 뭐야. 여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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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야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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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. 형이 뭐해. 형이 뭐해. 형이 뭐해. 잡아. 넌 뭐여. 어? 아, 왜 그러세요? 과일값 때문이라면 물어드릴게요. 넌 누구야? 저요? 저 그냥? 왜 엄마? 형, 네가 어떤 일을 저지르라는 줄은 다 아냐? 물어 드릴게요. 뭘? 과일값! 시방, 네가 나랑 농담 쌈치기 하자는 겨? 그 잡았네. 그 잡았네! 자, 개 Weather. 그IR 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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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한 잔만 주실래요? 들어요, 우리도 출출해서 한 그릇 하려던 참이었으니까, 자, 어서, 어이, 넉넉하게 잘 못쓰니깐 우린 신경쓰지 말고, 자, 좀 닦아요. 감사합니다. 고운 얼굴 보아하니 이러고 다니실 분이 아니신데, 왜? 싸웠어? 아이고, 따끈한 국물 좀 먹게 그냥 보여. 아이고, 할머니, 안녕하세요. 많이 파셨어요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뭐 그렇죠, 뭐. 저 좀 쉬었다 갈게요. 저기, 제가 혹시 잠이 들더라도요, 꼭 좀 깨워주십시오. 예, 예. 꼭 깨워주셔야 합니다. 아, 예.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. 용서하십시오. 양복은 금방 도착할 겁니다. 광팔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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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년을 고생하신 셔인님을 무럭그럭 맞이해서요, 쓰겄냐? 예? 우리 양동이파 20년. 최소의 수치여! 아이고, 엄마가 됐던 할마씨가 됐든 금방 잡아와잉? 예? 예. 상습범한테 당했구나, 응? 취객 유인해갖고 약 먹여서 깨나면 먹지다는 술값 온팍 바가지 씌우는 수법. 그럼 여보,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여보, 어떻게 해야 돼? 안 돼! 괜찮아? 안 묻었어? 괜찮아? 괜찮아? 껍질이랑 껍질이랑 같이 뽑아줄게요. 선생님! 부셨습니다요. 뭐야! 뭐야, 정돈! 뭐야! 잡은 게 왜 막아라! 잡았다! 어? 어? 어이 새끼가! 어이 새끼야! 야, 그 분실이야! 이 새끼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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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아! 아! 아 뭐야 너희들 안 오시길래 궁금해서 왔는데 뭐야 이란 싸글놈의 시글놈 빨리 안 하라고 왜 엄마를 잡아서 못 주겠다는 거야 엄마 엄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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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참아 빨리 잡아! 성희야! 성희야! 송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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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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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! 아아... 아아! 아아... 아아... 아아아!